커피요 당신은 레몬차 좋아하니까 레몬차 마셔 그래 커피도 레몬차 하나요? 네 바로 그거였네 내가 당신 와이프한테 행여 이상한 소리 할까봐 무서워서 따라온 거네? 그치? 백강미 대체 무슨 생각인거야? 허튼 짓 할 생각마 아 이쪽은 제 남편이에요 마침 시간이 남아서 동행했는데 실례는 아니겠죠? 실례는요? 두 분이 사이가 무척 좋으신가봐요? 이렇게 동부인에서 다니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그래요? 남편분이 변호사신가봐요? 네 이혼 전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요 감사해요 여기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그 휴대폰으로 무슨 장난질 쳤나 믿을게요 장난친 사람이 일부러 확인해보라 그러진 않겠죠 어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어쩌시려고 하 만약 그럼 그 도끼를 빼서 머리를 쳐주죠 뭐 제가 성격이 못대서 당하면 받은대로 꼭 돌려주거든요 음 무서워라 하나정 아나운서죠 네 그렇게 유명한 아나운서도 아닌데 알아봐 주시네요 무슨 소리에요 인터넷에 하나 정치면 주소부터 어제 입었던 옷 전화번호까지 쭉 나오는데 네? 모르셨구나 진짠데 아마 남편분이 어제 뭐 하셨는지까지 나올걸요 네? 저 실례지만 뭐 하는 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? 저요? 저 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아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 3년 정도 시간 잡고 공부하는데 알바 뛰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요 쉽지가 않네요 알바요? 네 그때도 알바 자리나 떼서 급히 가던 중이었어요 좀 편하게 앉아서 짬짬이 공부도 할 수도 있는 곳이면 참 좋을텐데 참 언니 사인 하나 해주실래요? 저 평소에도 언니 좋아했어요 하 네? 여보 우리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내가 요 옆에 근사한데 예약해놨어 거기 가서 밥 먹자 음 아 아 아 아 아 네 나 아 아